이 식생활 습관이 상당히 문제죠. 우리도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차원의 그런 대규모 문제인 거죠. 이 미 대선에서 햄버거가 어떻게 지금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분 아실 겁니다. 존 에프 케네디 행정부 때 법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케네디 상원위원이죠. 로버트 케네디가 형님이 암살 당하고 나서 선거에 출마했다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암살 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 되신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죠. 90몇 시간 정도입니다. 장남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렸죠.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암살 당했던 데가 1960년대니까 아들이 지금 아마 60대일 겁니다. 이번에 대선에 제3회 후보로 출마했다가 상당히 그래도 여러분들 한자리 숫자라도 많이 인기를 끌었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우연히 제가 트위트를 보다가 X를 보다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정크풋 미국의 소위 식품회사들에 대한 공격 이 미국의 정크풋이 미국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아주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주장한 내용을 관심 있게 봤거든요. 관심 있게 봤는데 이제 그 소위 이 양반이 추구했던 의제가 트럼프 후보의 캠프에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트럼프 후보에서 이제 선거 이슈로 이 정크푸시의 퇴치 캠페인이라는 부분은 아마 4세월 같은데 그러나 뭐 정치인들이 4년간에 엎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워낙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식품들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업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이렇게 손을 보거나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끌어올린 대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정크풋하고 유해하학물질 특히 식품 첨가물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려가는 거죠. 그것이 미국인들의 건강도 손상시키고 의료비 지출도 급증시키고 있다는 것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주장인 겁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캠페인 지금 이제 메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름들 그런 슬로건은 메가 하지 않습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클레이트 어게인 그 메가 프로젝트를 메이크 아메리카 헬스 어게인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캠페인을 통해서 미국의 식품 시스템이 독소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만성질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상당 부분은 사실인 거죠. 그는 실리얼 사업 그 다음에 먹는지 여러분 클레카 있지 않습니까 클레카 그 다음에 이제 칩 소금 함량이 엄청나게 많죠 소금 함량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는 이제 제품이나 이런 걸 사게 되면 항상 뒤에 포화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소금 솔트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당분 슈가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가능하면 그런데 여기 뭐 클레크라든지 칩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소금이 들어있는 거죠. 이 같은 제품들이 미국인의 건강을 많이 상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만성질병과 연결되고 미국의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이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런데 미국 식품산업이 워낙 거대한 여러분들 단체니까 그걸 넘어서기가 힘들지만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회적 이슈를 사회에 던지면서 출마해가 제3의 후보로서 인기를 끌어왔지 않습니까 유해식품 식품 시스템 개혁 usda가 미국 농무부입니다. 만성질변연강선 주장 이게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당 부분을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겁니다. 트럼프는 어댑트 채택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정크푸시에 대한 전쟁 정크푸시에 대한 전쟁 물론 선거 전략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는 사람들 팬들을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아마 에리조나에 가서 이제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하던 도날드 트럼프 후보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팬인데 그러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그런 대담한 그런 원대한 목표인 소위 만성질변을 이야기하는 미국의 식품들 정크푸시에 대한 전쟁을 선거 캠페인의 의제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표를 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크게 보도했네요.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역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 내용을 ai한테 한번 분석을 시켜가지고 보시게 되면 트럼프 캠페인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협력하여 미국인의 만성질병과 가공식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 케네디 주니어는 환경 독소와 초가공식품에 대한 전쟁을 주장하면서 트럼프는 이를 지지하고 캠페인에 반영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케네디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Make America Healthy Again 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이것은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행정부에서 중요한 징책을 줄 것을 고려하고 있고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는 건강정책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리드를 추천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식품공급을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보인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 정크푸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식품업계들은 미 행정부의 규제에 맞춰서 좀 더 건강한 식음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농무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트럼프에 대한 지진자 농무부 장관을 누구를 여러분들 임명해 가지고 이런 메이크 아메리카 헬스 어게인이라는 그런 선금구호를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농무부 장관 후보자들은 트럼프의 가공식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은 팍스 뉴스 칼럼에 동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검증 과정이 종료된다. 100%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건강을 정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정크푸드 문제를 지적한 것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정신으로 상당히 적합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트럼프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만성질병 퇴치 목표를 수용하여 재선 캠페인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미국인은 비만 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금세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지만 의료비 지출을 급증시키는 데 크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케네디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Make America Healthy Again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고 이것은 케네디의 백악관 출마 당시 비전과 일치한다. 이렇게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며칠 전에 여러분들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 운동장에서 타운 미팅을 트럼프 후보가 진행하는데 안에 여러분들 워낙 열기가 높아 가지고 두 사람이 쓰러진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질의응답 그만하고 춤추자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밀은 할 정도로 밀은 굼탱이처럼 여러분들 처음 정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2,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케네디 표를 얻고 일반 대중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트럼프가 선택하는 방법 보시기 바랍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것을 해왔지만 보조적으로 Make America Healthy Again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채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유연해야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상황이 바뀌니까 사업가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은 유연하게 유연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대처를 해야 본인이 살아남으니까 그 유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덕목인 것이고 인간적으로도 유연해야 되지만 지적으로도 굉장히 유연해야 되는 거죠. 딱딱하면 나중에 부러지지 않습니까 고집을 피우고 딱딱하면 나중에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케네디 주니어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당뇨병 또는 전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현재의 식품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한국도 비슷합니다. 성인의 절반 정도가 당뇨병 환자거나 전당뇨병 환자인 겁니다. 미국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비만과 동시에 당뇨가 오는데 한국은 비만 인구는 미국에 비할 바 없이 낮은데 당뇨 환자가 많은 겁니다. 그건 아마 최장이 미국인에 비해 아주 작아서 이런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런 소위 생산 용량 자체가 한국이 낮은 것 같아요. 아주 건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크푸스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가끔 먹는 거야 그게 문제가 없는데 많이 먹게 되면 젊은 날부터 이렇게 이런 당뇨 문제 같은 부분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보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 친김에 건강 문제 한 두 가지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만과의 전쟁 한국도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미국이나 이런 게 비할 바가 아닌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다루게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대선 출마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이 비만의 대선 출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